오늘 해볼 게임은 스탠리 패러블 무슨 게임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다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리뷰 자체에도 스포일러 라고 하고 보면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 화면 안에 또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 화면 안에 화면 안에 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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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있죠 저게 뭔가를 의미하는 건가 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옵션 오디오 영상 고급 대모도 본편에 이어지나요? 아 그런가요? 대모가 본편에 있는 걸 따온 게 아니라 대모가 다른 형식인가 봐 어쨌든 스탠리 패러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리 좀 까만 올릴게요 뭔가 알려고 하지 말래 다 스포일러라서 그냥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스탠리란 남자예요 스탠리 패러블 시작하러 스탠리 패러블 시작하러 스탠리 패러블 시작하러 스탠리 패러블 시작하러 저게 더 많을 것 같네요 스탠리 패러블 시작하러 이스라엘 그것이 아주 정확히 잘못됐다. 충격적이고 터뜨렸다. 스탠리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떠났다. 이게 하프라이프 엔진이라 소스 엔진이죠 소스 엔진 오픈 엔진이라 회의실로 가라는데요 내가 427번이었지 그래서 나는 방이 있는 거 보니까 직급이 좀 높나봐요 다른 애들은 이런 책상에서 파티션 넣고 이러는데 직급이 약간 있는 것 같다. 스탠리는 어떻게 보면 스탠리는 어떻게 보면 스탠리의 직업을 찾을 수 없지 뭐 왜 클릭되는 거 있나? 아니 회의실이 어딘지를 알려줘야지 내가 회의실을 가죠 위치를 이런데 문 안 열리나? 스탠리는 모든 작은 것들을 스탠리의 직업에 관한 것에 하지만 스탠리의 직업에 관한 것에 스탠리의 직업에 관한 것에 스탠리의 직업에 관한 것에 스탠리의 직업에 관한 것에 일단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려있는 곳으로 가보지 뭐 그는 왼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되나 왼쪽 왼쪽으로 413번, 내가 427번이었죠 여기가 회의실인 것 같은데? 그죠? 회의실 맞네 회의실에도 동료가 없어서 위층에 있는 사장실 어? 문이 닫혔어 올라갔습니다 하는거 보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대사가 얘기하는게 올라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이미 나는 여길 올라갔었다는 얘기잖아 과거형으로 이 나레이션이 지금 해주는 얘기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가 내가 다 했었던 행동들인가? 여기가 사장실인가? 올라올라 고맙다 1, 2, 2, 1 1, 2, 2, 3, 2, 1, 2, 2, 3, 1, 2, 3 고맙다 마찬가지로 사명가 2845 그러자 2, 3, 4, 5 왼쪽 지가 알려져놓고 나보고 알턱이 없다고? 책상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뭔가 뭔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 지가 알려져 놓고 알턱이 없대 금고가 여기 어디 있나 본데 2, 8, 4, 5 나레이션 좋네 웃기네 아 끊고 저기 있구나 아 야 다시 2, 8, 4, 5 아 잊었어 아 제발 뭐야 그냥 열렸어 2, 8, 4, 5 아 그냥 열렸다고 그랬지 아싸병 그냥 열렸대 어 엘리베이터 뭐야 아 로디 어 도어 어 도어 정신 지배기관 어 뭐야 여기 탈출이라고 써있는데 이스케이프 이라고 써있고 이쪽은 근데 나레이션은 이리로 갔다고 그러지요? 어 뭐야 여기 탈출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라이트 로즈 네너머스 룸 텔레비전 스크린 워트 호러블 시크릿 도드 스탠리 도드 스탠리 도드 도드 우리 회사에 이런게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흡사 엑스맨에 나오는 그 룸과 비슷한데 머리 머리 데그빵에다가 쓰고 막 어 세레브론가 세레브론가 여긴 뭐야 이거 카메라 같은데 뭐야 뭐야 와아 직원들을 다 감시를 한거야 이걸로? CCTV로? 어 모든 직원들 책상 위에 다 CCTV가 있어 아 번호까지 내가 427번이었지 427번 427척인데 오 내 방 맞아 내 방 맞아 저기서 일어나서 나왔지 다 감시당하고 있었구만 이건 뭐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왔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중추시설이구만 그럼 내가 해제하자 마인드 콘트롤 뭘 누르는거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절로 나가면 되네? 여기가 전력을 공급하는덴가봐 여기서 꺼버리면 되겠지? 이건 뭐지? 이거 거의 뭐 아이맥스 영화관 수준인데? 도스 화면을 이렇게 크게 튀어 놨어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감시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거를 다 꺼버리자 뭐야 꺼.. 껐는데? 그리스 화면이 되었고 그리스 화면이 되었고 그리스 화면이 되었고 그리스 화면이 되었고 정의의 편은 없었고 그는 그가 그의 문이 멈추면서 그리스 화면이 다가오는게 당황이 나가면 해피 행복했습니다 설마 뭐야 다시 내 자리인데 아니 다시 내 자리잖아 처음에 시작했던 뭐야 이거 데자뷰 지금 대사도 똑같아요 페이실 가라고 뭐 뭔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아까 왼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가봐야지 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가 가봤습니다도 아니고 이제는 이 새끼 얘기하는게 가보고 싶었을 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이 새끼 얘기하는 거 봐라 여기가 직원 휴게실인가? 여기가 직원 휴게실인가? 뭘 의미해 이제 어딜 가라고 얘기를 안하네 그러면 맘대로 왼쪽에 있는 첫번째 문으로 들어갔다고? 이 새끼가 하라는 대로 안해봐야지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일하러 좋았어 반대로 이 새끼 보수 나랑 지금 말장난하자는 것 같은데 워닝 낙사주의 나는 너의 enemy 정말 나는 나는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그는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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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그녀? 그 그녀면 나한테 여자친구가 있나? 그 그래 알았어 그녀가 있대 그녀가 이 새끼 다 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그녀 여기 너무 깜깜한데 어? 뭐야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 아 진짜 완전 깜깜이야 이거 오! 전화를 받으라는데? 427 427 427 뭐야 내 여자친구 이 새끼가? 나 가지고 논거지 또 당신의 게임패드에서 B를 누르시라고? B Rt? 아이 이 새끼가 아냐 다른거는 울꺼야 A A B Y X 아무것도 안돼 Rd 눌러야돼 TV를 보시려면 Y를 TV가 어딨는데? Y TV 안나와? 안나오는데? 안나오잖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려면 Rd? 지금 나 가지고 노는거지 여기 안들어가 이제 아무 말도 안하네 이거야 이게? 나레이션이 상상하라는건가 나보고? 저녁을 차리려면 Rd? 아이고 그래 독수공방 노인네한테 지금 이게 할찌거리가 아닌데 이게 지금 완전 감옥이야 아무것도 안돼 아무것도 여기 막아놔서 책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아이가 어딨다고 와 진짜 그래 안 눌러보자 어 안 눌러보자 내가 눌렀잖아 계속 이 새끼 시키는대로 아무것도 안 눌러보는거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려면 Rd? 안 눌러 마네킹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할거 같애? 안 눌러 안 눌러 버틸꺼야 난 버틸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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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 더 버틸꺼야 안 누를꺼야 와 눌러야되나봐 에잇 버틸꺼야 이제 어떻게 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수면을 취하려면 X 수면을 취하려면 X 뭐가 있다는거야 TV도 아무것도 안나오고 다 상상하란 얘기야? 어 아무것도 안돼 버그에요 이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려면 Lt 원래 나레이션이 있다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데? 아니 방에 안 들어가진다니까 여기 여기 뭐가 있어 뭘 지금 의자같은거를 가로막아 놔가지고 못 들어가 점프도 안되고 그냥 움직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인터렉트 하는 그 버튼 하나 밖에 없어요 앉는키는 있는거 같은데 앉는키도 없네 어 앉는키는 있다 앉는키 이게 뭔가 이상해 지금 원래 이게 정상이라고? 아니 그러면 뭐 끝나든가 뭐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야아 C 게임체계 그지같은 게임 있네 이거 아 설마 이게 버그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의도한거면은 완전 게이머를 엿먹이는 게임인데? 참네 도망치고 아 아 아 감사합니다.